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남자 쿠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설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우설을 너무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우설 스테이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다른 거 간단한 요리도 생각한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천천히 하고 우설 스테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만들어지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거 스테이크를 집에서 맛있게 먹는 방법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요번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응용하시려면 스테이크를 직접 구워드실 때 집에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이는 것 같이 우설이에요 우설 지난번이랑 색깔이 좀 다르죠? 아 지난번에 이거 카트 흔들린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또 흔들리네요 여기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카트 위에서 하는데 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설 색깔이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다르죠 왜 다르냐면요 이거를 한번 저는 얼렸어요 그때 손질했던 거 얼려놨다가 예 특일급이죠 특일급 그때 여기 칼집 넣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일급은 제가 남겨놨다가 이제 한 조각은 아까 오셨던 손님 또 VIP 제가 VIP라고 생각하시는 손님분이 오셔서 그분한테 한 조각을 드리고 이제 세 조각을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설 맛있게 하는 방법 요거 놓고요 오늘은 재료도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자 소금 후추 요건 식용유 요렇게만 놓고 할게요 뭐 일반적으로 허브도 쓰고 많이 그랬는데 스테이크를 할 때 많이 쓰고는 하는데 뭐 집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해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스테이크 시즈닝 시즈닝이라고 많이 하죠 초반에 이제 간을 입히고 이제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는 그 작업을 할 때는 제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코스트코 코스트코 가시면 딴 데는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즈닝 그걸 팔아요 여러 가지 들어있고 허브 그걸 쓰시면 무난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이따가 집에서 영상을 작업할 때 그 브랜드를 제가 사진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그거를 제가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그런 모델이다 그거 괜찮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또 스테이크의 핵심이죠 집에서 스테이크 해 먹을 램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먼 거 아니 이게 뭐죠? 이거 공기밥 공기밥통이에요 이거 엄청 좋습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천 원짜리 샵에 가면 이런 거 팔겠죠? 파는데 천 원, 이천 원이면 살 거예요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 스테이크 유유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하나 구입해두세요 이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지고기를 드실 때도 그렇게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손질 하나는 칼집을 넣었었죠 칼집을 넣었던 거는 제가 빼고 안 넣을게요 칼이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모서리 쪽으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칼집을 대강대강 또 흔들리죠 이렇게 넣겠습니다 한 장은 그때 칼집을 넣었던 거라 따로 넣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쁘게 칼집을 넣고 싶은 마음대로 넣고 싶은 모양대로 넣으시면 되고 별 모양을 넣고 싶다 그러면 기술이 있으시면 별 모양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사선으로 벌집 모양을 하셔도 되고 취향입니다 조직감을 더 연하게 만드는 끊어주고 조직을 안쪽으로 끊어주고 안쪽으로 좀 더 양념을 뺄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죠 칼집 넣는 작업이 자 넣었습니다 그러면 칼은 끝이네요 칼은 끝인데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다가 뭐를 시즈닝을 할 때는 시즈닝을 하시고 최소 한 시간 정도는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조절 좀 할게요 이렇게 조절 좀 하고 시즈닝을 하실 때는 하시고 한 시간 정도 두시는 게 제일 고기가 맛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념이 끝까지 안 배요 이 안까지 양념이 소금을 쳤을 때 끝까지 배야 되는데 배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간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좀 여기도 삐딱하네요 이렇게 놓고 원래 칼은 도마 위에 올리면 안 되는데 올릴 데가 그냥 뺄게요 그러면 자 이 한 점 이거 그냥 이것도 껴 먹어야겠다 그냥 이것도 올릴게요 자 잘 보이게 놓고 다른 거 없습니다 후추입니다 후추 후추를 살살 뿌리세요 이렇게 뿌리고요 뒷면도 뿌려야 되죠 집게를 안 가져왔네요 또 손으로 해야겠네 후추는 내가 후추 좋아한다 그럼 많이 뿌리셔도 돼요 적당량 저는 일부러 시즈닝 시즈닝 완성품 그 재료를 안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해먹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자 손을 한번 닦고 자 소금이죠 소금 소금 그냥 뿌려요 이 소금기가 안쪽까지 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시간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순 없으니까 그냥 바로 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껴 먹는 거는 그냥 밑간하는 용도밖에 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에까지 감칠맛이 안 돌고 겉에만 이게 짭짤한 맛이 돌기 때문에 겉에만 가느라는 거예요 근데 시즈닝의 주 목적은 안까지 향과 간이 배도록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많이 먹는 식용유예요 식용유 올리브오일 쓰셔도 돼요 올리브오일 쓰셔도 되는데 이거 저기 제가 일하는 데는 올리브오일이 없어요 그래서 식용유 쓸게요 현실적이죠 식용유를 뿌리고 반대쪽도 자 식용유를 뿌렸어요 그럼 뭐 얘도 역할 끝 잘 고르게 이렇게 발라줘야겠죠 이러고 시간을 기다리셔도 되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 손 꺾인 거 보이시죠 오른손인데 이렇게 꺾였어요 지금 촬영하는 각도가 되게 맞지가 않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릇에다가 한 걸 놓겠습니다 자 놓고 이 도마도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크를 시작해 봐야 되는데 옆으로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테이블에 있는 걸 뽑아왔어요 테이블에 있는 걸 뽑아왔어요 뽑아왔어요 이거 잘 보여드리려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이렇게 단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만큼 한 뼘 이상 차이가 있어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한데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고 이렇게 또 빼서 왔습니다 자 여기다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펜을 켜겠죠 켜졌나 확인을 하고 네 불 켜졌습니다 자 펜을 어느 정도 달굽니다 달군 온도는 그냥 어렵다 싶으신 분은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면 불을 줄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후라이팬이 새 거기 때문에 연기는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적당량 아 이 정도면 많이 달궈졌다 싶을 고기 굳는 건 다들 잘 하시잖아요 고기 굳는 거 고기 굳는 용도로 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리고 찍게 준비했습니다 찍게 이건 언제 쓰느냐 자 이따 쓸 거예요 마지막에 펜이 어느 정도 좀 더 달궈야겠네요 그리고 스테이크에 잘못된 상식이 하나 있는데 한쪽 면 한쪽 면을 다 익히고 마지막 반대쪽 면을 익힌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수시로 뒤집어 가면서 익히는 게 더 맛있습니다 육즙이 안 빠지고 자 그럼 어느 정도 달궈진 것 같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자 불은 너무 세지 않게 중불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달궈는 용도만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여기 안에 아까 뭐 시즈닝다운 시즈닝이 아니었지만 처음에 할 때 식용유 올리브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없어서 식용유였습니다 식용유를 둘렀기 때문에 다시 기름을 더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 핵심 포인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뒤집어 가면서 육즙이 안 빠지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연기가 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연기는 납니다 고기를 꼽으면 낫죠 우리 옆에를 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옆에 이 정도 어느 정도 익었을냐 지금 여기서 끝에서 요만큼 익었어요 여기도 요만큼 익었죠 가운데 요만큼이 안 익었어요 자 더 굽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포인트는 저 같은 경우는 고기 옆면을 3분의 1로 나눴을 때 딱 반 정도 아 3등분을 나눴을 때 양쪽 위아래가 반 조금 안 되게 익었을 때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더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정도 느낌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이쿠 보셨어요 이거 쓰러지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뻔어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자 익힙니다 자 저는 레어로 먹었을 때 익이고요 자 옆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핑크빛이 약간 가운데 돌죠 자 조금 더 요렇게 익히겠습니다 얘는 진작에 다 됐어요 얘는 됐는데 그냥 같이 어울려서 꽂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아 익었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 모르겠다 그럼 가운데를 잘라보는 수가 있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가운데를 불을 줄이고서 아 가비를 안 가져왔네요 그럼 제가 여기 뒤에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반을 잘랐어요 자 보이시나요 아 뜨거 조금 더 익어야겠죠 자 요만큼 들어왔고 요만큼 들어왔습니다 요 가운데 요만큼 안 익었습니다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는데 전 조금 더 할게요 자 뒤쪽에서 자르는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가져온 이유입니다 다 구시고 마지막에 후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넣으세요 위험하죠 한 번 더 이게 꾹 눌렀다가 이게 쓰러졌어요 또 자 끝입니다 스테이크예요 이 작업을 왜 하느냐 원래는 스테이크를 굽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후작업을 한번 해야 육즙이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가운데에서 다른 데로 나가지도 않고 육즙을 가둬두기 위해서 골고루 풍미를 감칠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꼭 후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즈닝 처음 전처리 작업보다는 후처리 작업이 원래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스테이크는 원래 적정 온도는 60도였었나 5,60도?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할로겐 램프로 많이 씁니다 부패지감은 램프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 있죠 램프로 이렇게 돼가지고 비춰줘가지고 따뜻하게 보온 효과를 내는 그런 데에서 이제 덮어놓고 하는 경우도 가장 많은데 일반적인 집에서 램프에 이걸 들고 갖다 이렇게 놀 순 없죠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쓰는 이 열기를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이 통 밥통 저는 이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구워서 이렇게 정도 넣으시면 돼요 어? 얘 못 넣었네요 그럼 빠이빠이 할게요 자 그래서 스테이크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우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구웠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 궁금하실까 봐 제가 알려드린 거고 오늘은 스테이크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굽느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후열 후열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생각하시면 돼요 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 두껍게 아 돼지고기는 뺄게요 레어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레어나 미디엄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웰던으로 먹어야겠죠 바싹 익혀서 물론 살짝 익혀 드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식혜는 어느 정도 하느냐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7분 30초 8분 7, 8분대 그러니까 제일 좋아요 7, 8분 정도 이렇게 킵을 해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뭐 너무 거기까지 복잡하죠 그냥 알람 맞추기 7분 몇 초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냥 5분 할게요 5분 하셔도 돼요 5분도 이렇게 금방 지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다 구워서 바로 드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열처리 작업을 하는 그런 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안 기다릴게요 이거 5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아 뜨거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미 빠진 육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조금은 빠집니다 근데 더 안 빠지게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일단 써는 모습도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캬라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지져도 됐는데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 위험하니까 좀 많이 위험하네요 다음에는 이거 고려해야겠다 빼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서를 한번 썰었던 아유 이것도 도마를 세로로 밖에 못 놓겠네요 자 여기 한번 얼룩덜룩한 건 아까 한번 썰었던 겁니다 우서를 한번 썰어서 보여드렸었죠 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요정도 요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위에도 요정도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아 뜨거워 바본가 봐요 집게가 있는데 자 한 번 더 잘 보이게요 여기서 요만큼 들어갔어요 요만큼 요만큼 들어갔죠 위아래를 합친거 하나 둘 셋 지금은 안에가 좀 더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아까 후처리즈 과정에서 좀 더 기다리면 조금 더 익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생략하고 시간을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죠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우설 스테이크예요 자르기 전 걸 보여드릴까요 뭐 잘라도 상관 자 요렇게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그때 우설 스테이크라고 하면 겉에 혀같이 생긴 겉껍질 말이 더듬어지네요 겉껍질을 되게 음 그것도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 손질할 때 보셨죠 다 뗐습니다 그냥 고기입니다 자 고기입니다 요것도 고기 그냥 우설이에요 우설 자 썰리면 요렇습니다 단면을 여러 포인트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이거 먹고 가려고요 요거에다가 맥주 한잔 먹고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소맥 한잔 하고 가야겠어요 안주가 이렇게 좋은데 자 보이시나요 제가 담아서 너무 손으로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손으로 담죠 잘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옆면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고 이거 보이시나요 탱탱거리는 느낌 엄청 탱탱거려요 자 이렇게 놔서 원래 저거 찍게로 해야 되는데 빠르게 보여 드리려고 양해 부탁드려요 손은 다 씻고 위생적으로 한 겁니다 자 요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게 우설 스테이크입니다 우설 스테이크 햄 같죠 자 요게 우설 스테이크 물론 통으로 해서 스테이크처럼 썰어 드셔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작게 요렇게 요걸 반을 나눠서 예를 들자면 요렇게 요정도 크기로 요정도 크기로 많이 해서 먹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설은 이렇게 두껍게 해서 먹진 않아요 왜냐면 비싸기도 비싼 거고 씹는 질감을 또 이게 질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질긴게 아니고 독특한 질감이에요 이게 약간 음 음 음 곤약 씹는 느낌 비싸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질감은 비싸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햄맛도 비슷하게 나면서 곱창이랑 막창 그런 식감을 갖고 있어요 약간 예를 들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식감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얇게 썰어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얇게 처음부터 얇게 썰고 시작을 해야겠죠 이렇게 스테이크로 안 하고 아예 아예 저기에서 먹습니다 그대로 이제 구워서 먹습니다 일본방식이 그렇죠 일식에서 자 요렇게 얇게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카메라를 안고 있어요 요 사이에 지금 요 카메라가 있어요 이렇게 안아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거라 이해바래요 칼질이 잘 안됩니다 카메라 엎어트릴까봐 요렇게 얇게 썰어도 되고 이거를 식감을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까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식감이 소리가 날라나 큰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먹으면 안되는데 음 맛있네요 이 식감 자체가 굉장히 꼬득꼬득한 식감이에요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이거 들릴지는 몰라요 굉장히 사각사각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네 우설 식감이 이것도 먹어야지요 뭐 이거 제가 먹을 거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우설 식감이 음 굉장히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쫄깃쫄깃 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요 좀 더 레어로 구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얇게 썰면 더 부드럽습니다 근데 저는 스테이크용으로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린 거예요 요렇게 이상하긴 하지만 아까 썰었던 거예요 우설 스테이크 요렇게 자꾸 먹느라 바쁘네요 입은 먹느라 바쁘네요 요렇게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오늘도 뭐 지난번에 이어서 특별 영상이고요 많이 해먹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건데 요런 요리도 있다는 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요렇게 오늘도 요런 요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손으로 들다가 잘못 눌려서 또 이거 영상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한번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일부러 끊으려고 끊은 건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밥솥이죠 요거 꼭 구입해서 고기를 구워 드실 때는 소고기를 구워 드실 때는 꼭 유용하니까 요거 한번 챙겨두시고 스테이크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고기를 구워 드실 때도 간단하게 구워 넣어서 보관했다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몇 분? 원래는 7분에서 7분 30초 8분 사이에요 근데 5분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선 한번 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 이거 급하게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네 급하게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